자.. who's Getson and F*** WINTER? It's time for a game!! 자, listen carefully to how to play the game! Okay, so we are playing another Getsing Game today! 오늘은 또 다른 춤축하게 게임을 할거에요! 2팀을 입고 있습니다. 팀 A&B 이쪽에 있는 친구들 A, 저쪽에 있는 친구들 B 그리고 우리 미스터리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미스터리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이 가방 안에 다 집어넣을 거에요 그리고 다른 팀이 누군가가 있는 물건이 있는 거에요 만약에 A팀이 여기다가 가방에 물건들을 넣었다면 B팀이 이 물건들이 누구 것인지 맞추는거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첫사람이 맞추면 3점, 둘째사람이 맞추면 2점, 마지막사람이 맞추면 1점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했나요? 네 그리고 너무 쉬운 물건, 누가 봐도 내꺼인 물건 집어넣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세요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세요 자 팀 B 어 팀 B 어, 헤드다운 자, B팀은 머리 숙이고 A팀이 물건 먼저 넣을게요 자, B팀이 일어서서 원어민 선생님께 자기 물건을 하나씩 드리세요 아, 이거 정리좀 할거에요 아, 이거 정리좀 할거에요 어, 뭐하지? 나 정리만 하네 A팀, 헤드다운 자, A팀은 수고리 자, A팀은 수고리 오케이, 여러분, 헤드다운 자, 모두 기대를 주세요 자, from now on, let's start with this bag 자, B팀의 가방부터 시작할거구요 이쪽에서부터 한 명씩 맞출거에요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케이, first item Who's lead is this? 자, who's lead? 누구의 샵쿠심인가요, 이것은? 자, 이 자리부터 맞춰주세요 아, can you guess? 지민 지민, right? Is it yours? 네 오케이, thank you guess, 종상 5 seconds, 5 김지연이요 Who? Kim 주연 주연, right? No Is it your turn? No 다다연 다연, right?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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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ho's lead is this?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손토라, raise your hand No one? You don't remember? Okay, so team A, no points A팀 첫 파는, no points Who's? 아, no 자, 팀 B, take a guess First one B Who's tissue? Who's tissue? Who's tissue is this? Who's tissue is this? Who's tissue is this? 지유 자, 지유 Take a guess, 지유 저걸 몰라, 이후만으로 어? 유저 No 잠깐 Who? Junyoung's No 자, 열이 Who's? 태훈's No 네 네 지유 서현아 아, 너무 자기야 그쵸? Next one is 네 태아대 아, 너 보여주세요 아, 너 보여주세요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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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시험지 Take a guess 맞춰보세요 Who? 지훈 지훈 Your? 네 Hasn't mean your turn? 선생님 이정훈이요 정훈, right? 네 지민 지민 어? 지민's, right? 아니야 네 Answer is 영정 Really? Wow And next one is 진짜 즐거 없으나 봐 자 Who's caster next? Who's caster next? Next one Next one 자, 여기부터 명정 Can you guess? And just pick one One 한 명 그냥 골라 Just pick one 한 명 그냥 골라 나를 뽑아주시죠 나를 뽑아주시면 나를 뽑아주시면 나를 뽑아주시면 나를 잘하시면 Okay Three, two, one Go 명문? 정성? Right? No No 아니 승민 승민's right? No No 잘 기억을 안하지만 아니요? 네! 그럼 2점을 받으세요 이름만 찾아라 이름만 아니야 누구 볼까요?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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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누구에요? 아이 우리 모두가 가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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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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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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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ish agree 과연? 과연? 인성 하늘은 보여서 그리고 오늘의 승부는 팀 빙! 가장 이해하는 게 후회적 감성